니콜로 마이키아 벨리 군주론 출처 당시 이탈리아는 많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세력다툼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유럽제국은 절대왕제에 의해 강력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프랑스도 독일도 이탈리아를 침략할 기회만 노랬다. 과거로만은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다실했던 강대국이었지만 15-16세기 이탈리아는 나폴리, 퓨렌체 등 공화국과 신정체제의 교황용 등 5개의 도시국가로 분리되어 각축층이었다. 또 이탈리아는 류네상스의 중심지로 문화와 예술적 성취는 높았지만 지도자들이 웹세와 외국 용병에 의존해 군사력이 약해졌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주변 군사 강국으로부터 점령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도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적용되는 권력관계와 통치자의 통치기술에 주목하면서 정치가의 윤리를 새롭게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이탈리아 시민 가운데서 새로운 주관자, 즉 시민적 주권의 대표자가 되는 시민적 군주의 출현을 해망하였다. 내용 구성 이 책은 내용상의 구성으로 보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에서는 군주국의 종류, 관주관의 획득 및 유지의 방법이 고찰되고 있다. 제2부는 군사론에 배당되고 있으며 자국군의 필요성과 군주의 군사상의 의무가 설명되고 있다. 제3부는 통치의 기술이 설명되고 있다. 제4부는 이탈리아의 위기적 현상의 원인이 추구되고 있고 더욱이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 호소되고 있다. 핵심 내용 군주론 그는 이 책에서 시민적 군주가 된다 함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니만큼 군주는 민중을 자기 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아직 내외적으로부터 자기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갖춘 교묘한 지혜가 필요하다. 군주는 악덕에 의하지 않으면 지위를 보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악덕의 오명을 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면에서는 시민군을 편성해야 하며 결코 용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통치의 방법 정치는 군주의 기술로서 이야기된다. 가령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든지 혹은 가해의 의미는 일시해버리고 은혜는 조금씩 하라와 같은 통치술이 경고조로 이야기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욕망에 뒷받침된 인의를 가지고 야망과 탐욕이 뒤뜨름 현실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일한 것은 우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냉정한 함위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것만으로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힘은 냉정함과 결부되어서 비로소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타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그 형성 유지를 위해서 종교에 의한 권위부여도 도덕에 의한 정당화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힘과 합리성을 겸비한 한 사람의 군주의 임의만을 필요로 한다. 즉 목적수단의 계열의 냉정한 통찰과 목적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용감하게 취하는 역량에 의해서만 국가는 적절하게 통치될 수 있는 것이다. 군주론의 의의 마키아벨리는 정치가 도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대로를 조망하고 정치의 냉혹한 원리를 추구했으므로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의 원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마키아벨리즘은 정치의 현실의 일련을 찌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나 도덕의 세계로부터 독립한 정치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정립했다고 말해지는 이유이다. 소감 마이카벨리의 군주론을 읽으면서 동양의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과 사상의 몇몇 단편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 사회적인 배경 역시 비슷하고 통치술의 제안서라고 보여진다. 공자나 맹자 등이 춘추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가와 백성을 위한 통치술을 살펴법한 것과 비슷한 정치적 제안서라고 보여진다. 본문 중 글귀 모음 제1장 군주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성립되는가 제2장 세습군주국 제3장 복합군주국 복합군주국의 통치 방법 프랑스 왕 루이의 실패 병합한 영토를 유지하는 방법 언어관습 제도가 다른 영토의 병합 식민지 건설의 장점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보복을 꾀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히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군대 주둔의 문제점 인접한 군소국을 다루는 법 로마의 그리스 통치 방식 로마인들은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약소 세력들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으며 강대해진 세력은 진입하고 강력한 외국 세력이 그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계 현명한 군주라면 현재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하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질병은 초기에는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치료하기는 쉽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진단은 쉬우나 치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루이 12세와 베네지아 인접 약소국에 대한 루이 12세의 실수 루이 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1. 군소 세력들을 파괴해버린 점 2.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세력의 힘을 강화시킨 점 3. 그 지역의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인 점 4. 그 자신이 직접 그 지역에 머물지 않았던 점 5. 그곳의 식민주를 건설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상대 세력에 대한 판단 제사장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던 다리우스 왕국은 외대왕이 죽은 후에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정복국가를 통치하는 두 가지 방법 1. 군주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임명한 강료들의 보좌를 받아 공국을 통치하는 것 2. 군주의 임명에 의해서가 아닌 세수된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후들과 함께 통치하는 경우 2. 투르크와 프랑스의 통치 유형 3. 자신의 군사력으로 공격한다 4. 변화를 원하는 세력을 찾는다 5. 전투를 통한 진압 6. 제옥장 병합되기 전 자신들 고유의 법에 따라 살아온 도시나 공국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6. 병합된 국가의 통치 방법 7. 자신들의 고유한 법에 의해 자유롭게 살아온 국가를 병합했을 경우 그들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1.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그 나라에 직접 살면서 통치하는 것이고 3. 세 번째는 자신들 고유의 법에 따라 살도록 허용하면서 공무를 바치게 하고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과두정부를 수립하는 것 자유로운 도시국가의 통치 방법 오래된 군주국과 공화국의 차이 제6장 자신의 군대화 능력으로 얻은 신생군주국 존경할 만한 위대한 군주들 모세키루스로물루스테세우스 나라를 얻는 과정에서 부닥친 어려움들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하기 힘들고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력을 갖춘 예언자는 모두 성공하지만 무력을 갖추지 못한 예언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라쿠사이히에론 군주로서의 보르자이 행적 우호세력을 만들고 무력이나 속임수로 정복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풍도록 해야 하며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질은 모두 제거하고 오래된 제도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고 제목한 동시에 너그러워해야 하며 관대하고 대범해야 하며 충성을 바치지 않는 군인들은 제거하여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고 주변의 왕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흔쾌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설의 실책 인간은 두려움이나 증오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과거에 입혔던 피해를 있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제8장 부정한 방법으로 군주가 된 인물들 사악한 군주의 유형 아가토 클래스 올리베로토의 비열한 계략 가혹한 행위는 단번에 연애는 조금씩 천천히 한국가를 탈취한 정복자는 실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가의 행위들은 단번에 실행하고 매일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의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피해는 적게 받을수록 적게 반항하게 되는 것이며 은혜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베풀어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명한 군주라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통치 방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시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혹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며 은혜를 베푼다 해도 백성들은 군주가 마지못해 베푸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구장 시민군주구 시민의 오해로 군주가 된 유형 군주장의 경우 귀족을 활용하는 방법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백성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군주 백성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군주가 통치술도 제대로 알고 있으며 곤궁에 빠져서도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성품을 다 갖추고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통해 백성들의 사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백성들로부터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건실한 기반을 구축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권료들이 통치하는 국가의 위험성 제10창 주변 군주국들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군주가 갖추어야 할 군사력 독일 도시국가의 경우 강력한 군사력과 백성들의 지지 제11장 교회형 군주구 종교적 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형 군주구 교황 알렉산데르 6세 교황 윤리우스 2세 제12장 다양한 군대의 종류와 용병 국가의 토대는 법률과 군대 모든 국가의 주요한 토대는 훌륭한 법률과 군대입니다 이탈리아가 겪은 용병군의 폐해 용병과 외국지원부대는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용병이 의존한다면 절대 암정되고 확고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군주는 자기 자신이 직접 군대의 수장으로서 지휘해야만 하며 공해국은 자신들의 백성 중에서 지휘관을 선정하여 파견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된 자가 무능하다면 소환해야만 하며 유능하다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를 못하도록 법률로서 견제해야만 합니다 카르타고와 밀라노의 용병들 피렌체의 용병 사례 용병으로 손실을 본 베네치아의 사례 교황의 용병 사용과 그 결과 용병들의 특징과 병폐 제13장 지원군과 혼선군 그리고 자국군 지원군으로 군대를 조직한 사례 지원군과 용병군의 차이 지원군은 완벽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요청한 군주가 아닌 타인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그러나 용병의 경우 군주에 의해 고용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결속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완벽하게 장악한 체사레보르자 히에론과 다윗의 사례들 혼선군의 병폐를 보여준 샤를 7세와 루이 12세 군주의 가장 확실한 기반은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에 기반을 두지 않는 권력의 명망만큼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 제14장 군사와 관련된 군주의 의무 군주는 군사에 정통해야 한다 군주는 전쟁과 관련된 전략 수립 및 군사 훈련 외에는 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도 안되며 또 연구해서도 안됩니다 군주가 군대와 관련된 일보다 개인적으로 사치스러운 일에 더 몰두하게 되면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주는 다른 어떤 나쁜 요인들보다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경멸당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준비해야 할 일들 그 변화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15장 군주가 칭송을 받거나 비난받게 되는 경우 군주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라면 사악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주가 추구해야 할 성품과 피해야 할 평판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잃게 할 나쁜 평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위를 잃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악덕은 피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악덕 없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평판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16장 관대함과 인색함 관대하다는 평판의 정치적 허화실 적을 방어할 수 있다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관대함이라는 미덕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색함을 공격해오는 어떤 적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전투 수행을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관대한 처신을 했던 것보다 더 관대하다는 명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대함을 드러내는 현명한 방법 군주가 된 경우에 관대한 것은 해로우며 군주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관대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재산을 쓰는 경우라면 검소해야 하며 타인의 재산을 쓰는 경우라면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군주는 전리품과 약탈품 그리고 포로의 배상금 등 타인의 재물을 통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가고 유지함으로 넉넉한 씀씀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병사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군주는 다른 그 무엇보다 경멸이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관대함은 군주를 이 두 가지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섞인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탐욕스럽다는 평판보다 비난은 받겠지만 미움이 섞이지 않은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신이라 할 것입니다 제17장 잔혹함과 인자함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자비로 인한 혼란보다 잔혹함으로 인한 질서가 낫다 군주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잔혹하다는 비난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에 넘친 인자함을 베풀어 혼란한 상태가 지속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약탈과 파괴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군주보다 아주 가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군주가 더 자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에 넘친 인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집행한 가혹한 조치들은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주는 신중함과 자비가 적절히 안배된 태도로 처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해지지 않을 것이며 지나친 의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고결한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없게 된 우호관계는 진정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필요한 때가 되면 의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군주는 비록 사랑받지는 못한다 해도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있거나 많은 병력들을 지휘하고 있을 때라면 잔혹하다는 평판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잔혹하다는 평판이 없다면 군주는 군대를 통합할 수도 없으며 전투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했던 스키피오가 주는 교훈 군주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 현명한 궁주라면 자신의 뜻에 따라 기반을 닦아야 하며 타인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결롱짓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움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 18장 군주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위대한 군주와 신이 짐승과 인간의 성품을 갖춰야만 한다 싸움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 법률에 따르는 것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 다양한 상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2. 힘이 의존하는 것 짐승에게 어울리는 것 첫째 방법 이외에도 둘째 방법에도 의존 군주는 짐승과 인간의 성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군주는 여와 사자의 성품을 활용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바꿔야 하는 군주의 성품 군주는 운명의 방향과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양으로만 판단한다 제 19장 경멸과 미움을 어떻게 피하는가 미움과 경멸을 피하는 방법 군주는 미움받거나 경멸당할 만한 일들은 그 어떤 것이든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했다면 군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며 그 외에 어떤 비난이 있다 해도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군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탐욕스러워지거나 백성들의 재산과 분여자를 강타하는 일입니다 군주가 경멸을 받게 되는 것은 변덕스럽고 경솔하며 여성적이고 소심하며 우유부단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며 군주는 마치 함초를 피하듯 이러한 성품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강한 대비책 음모에 대해 군주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벤티볼리오 가문의 사례 군주는 백성들이 호감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음모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백성들이 적대감을 품고 미워해 있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귀족과 백성들 모두를 만족시킨 프랑스의 사례 고등법원 왕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중립적인 기관을 내세워 귀족들을 견제하고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군주제와 왕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신중한 조치나 이보다 더 적절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군주는 비난받을 만한 일들은 남에게 미루고 자비를 보일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주는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 형제들의 사례 군주가 백성들보다 군인에 집착하는 까닭 백성들은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온건한 군주를 선호하지만 군인들은 고집세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호전적인 군주를 원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했던 황제들의 사례 악행은 물론 선행으로도 미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나운 사자이면서 교활함 여우였던 세베르스 측근에게 사례된 카라칼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이나 강요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움받고 경멸당한 황제 콤모두스 미천한 태생과 재능함 때문에 사례된 막시미누스 군인들의 중요성이 낮아진 이유 예외적인 솔탄의 지배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모범을 따르라 제20장년 새 구축과 같은 군주의 정책이 유용한가 해로운가 각기 다른 군주의 정책을 평가하는 법 신생군주의 군사력 복합군주국의 유용한 군사정책 수련의 위대한 군주를 만든다 비우호적인 인물의 지지를 이끌어내라 옛 정권에 만족했던 자들이 새 정권에도 만족한다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함 요새 구축 군주에게 가장 훌륭한 요새는 백성이다 군주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요새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가 있다 해도 백성들이 미워하게 되면 군주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한번 무기를 들고 봉기하게 되면 그들을 지원할 외세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1장 명성을 얻기 위해 군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과 종교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세운 군주 베르난도 비범한 재능으로 업적을 세운 베르나보 중립보다 확실한 동맹이 낫다 확실한 동맹이 유리한 이유 모든 정책에는 변수가 따른다 군주란 모든 노력을 다해 다른 군주의 처분에 자신이 맡겨지는 일은 피해야만 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보호하고 우대하라 군주의 위험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라 제22장 군주의 측근들 군주의 지혜는 측근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은 지적 능력에 따라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이고 2. 두 번째는 남들이 이해한 것을 듣고 판단하는 자이고 3. 세 번째는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충성스런 측근을 판단하는 방법과 신뢰의 유지법 만약 측근이 군주보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좋은 측근이 될 수 없으며 군주는 그를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군주는 측근의 충성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를 잘 관찰하여 우대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친숙하게 대함으로써 명예와 책임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제23장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 현명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 아첨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에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현명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군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막시밀리안의 서례 조언은 자신이 원할 때 들어야 한다 군주는 언제나 조언을 구해야 하지만 남이 아닌 자신이 원할 때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권호시는 조언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군주는 끊임없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청에 의해 전달되는 조언들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는 청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노여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훌륭한 조언은 현명한 군주로부터 비를 뜬다 훌륭한 조언이란 누가 제시하든 간에 군주의 현명함에서 비를 뜨는 것이지 훌륭한 조언에 의해 군주의 현명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4장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나라를 잃게 되었을까 신생군주가 누리는 이중의 영광 국가를 잃은 군주들의 공통적 결함 우선 군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백성들이 군주에게 적대적이거나 백성들은 호의적이었지만 귀족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이 없었다면 전쟁에 나설 군대를 유지할 정도의 힘만 있어도 군주는 국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얻은 것만이 확실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그러한 구조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구현되는 방식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오래 지속됩니다 제 25장 인간사에 미치는 운명의 힘과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 운명의 반은 인간이 좌우한다 운명이 인간의 행동 중 반을 관장한다는 것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자유의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나머지 반 만큼은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 운명의 여신은 격렬하게 넘실대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거친 물결이 넘치게 되면 평원을 뒤덮고 나무와 건물들을 파괴해 버리며 땅을 휩쓸고 가 다른 곳에 옮겨 놓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 물결 앞에 도망가 버리고 그 난폭함에 굴복해 버리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강물이 그러한 본성을 지녔다 해도 날씨가 평온해졌을 때 사람들이 제방과 둑을 쌓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물이 다시 불어 넘치더라도 수로를 따라 흐르게 하거나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운명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맞서 견뎌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드러내며 운명을 맞기 위한 제방이나 둑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힘을 집중시킵니다 전적으로 운명에 의지하는 궁주의 한계 시대 정신에 부합해야 성공한다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맞춘 사람은 성공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시대와 조회롭게 이끌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또한 이것으로부터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했는데 시대와 상황이 그가 택한 방법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그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 그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행동했던 교황 윤리우스 2세 운명에는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 운명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만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성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운명은 여성이어서 그녀를 손아귀에 넣어두고 싶다면 때려놓혀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냉철한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보다 과감한 사람에게 더욱 많이 이글립니다 또한 운명은 언제나 젊은 이들과 더 친하게 사귀는데 젊은이들은 그다지 신중하지도 않고 매우 공격적이며 보다 더 대담하게 그녀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제 26장 야만적으로부터 이탈리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강국한 권유 신생군주가 출연하기에 적절한 상황 새로운 군주를 기다리는 이탈리아 신이 선택한 메디치 가문 지금은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신생군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명예로운 일도 없습니다 자국의 군대 많이 나라를 구원한다 영광스러운 가문이 품어야 할 용기와 희망 이상으로 마칩니다 신생군주가 안전하고 신생군주가 안전하고